자, 오늘은 막창면을 먹으러 이곳에 왔습니다. 대창면입니다. 맛있겠네요. 음료수도 하나 먹었어요. 시켰어요. 깔라만시 음료수 같아요. 레몬 음료수. 그 다음에 대창면. 먹어봅시다. 면도 다양한데, 이렇게 생긴 면이 또 있는데,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. 맛있고, 면 자체도 이렇게. 일반 소면보다는 좀 다르긴 한데, 식감도 있고, 흐물흐물한 것보다는 좀 더 탱탱한 면이고, 저는 고수를 좋아해서 고수를 좀 많이 넣습니다. 그리고, 보시다시피 이렇게, 탱글탱글한 대창. 대창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네, 맛있습니다. 네, 맛있습니다. 네, 맛있습니다. 네, 맛있습니다. 네, 맛있습니다.